2부 진행을 맡은 MC 정연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 휴일이면서도 오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기 고파반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.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. 휴일도 오늘 너무 즐거운 날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첫번째 진행으로 정연이가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음악 들어갑니다. 귤 네 정연이 불러줍니다. 인생은 몰래가 1, 2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4 4 중근해를 바라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아무 잔세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너도 나도 일어나 금국을 열려라 1, 2, 3 3, 4 7 8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서 뛰어보아라 인생은 몰래가 나라 볼거도 눈 깨기 생산이지 살까보는 살까보면 너나 나나나 좋은 날이 찾아올거냐 좋은 날이 찾아올거냐 1, 2, 3 4, 4 5, 5 5, 6 5, 6 5, 6 5, 6 세상 하늘아 세상 하늘아 저주도 슬펐어버리고 동기동기도 둥둥둥 군부불려가 희망찬 난 아침에 가라 덕시도 덕시 춤을 추어 돌아가서 내게 해 광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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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경의 빛에 찾아오려다 날살 Anderson 새끼 공연 이롱 disguise 애메 은 음 오후 10 9 한글자막 by 한효정